아 이 여쩌시대 진짜 아 기대를 써버리지 않네 ㅋㅋㅋㅋㅋ 아 진짜 ㅋㅋㅋㅋㅋ 괜찮아요 우리 착한 복께서 슈퍼리프트 잡아주실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아 갑자기 지금 고인분인데 님들만 믿어요 저는 모르고 나는 모르고 나는 아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나는 몰라 손 뗄 거야 손 잘할거야 빌라드 이거 펠랑스 눈 앞에 맞고 난 이거 그냥 눈 앞에 맞고 그냥 물가를 그냥 폭염할거야 그냥 그 님비 탱을 대시면 제가 실드 되는대로 조여드리구요 아 아 몰라 그럼 이제 쿨타임마다 나가는거죠 그냥 아 이게 아 말투빡고 그냥 계속 고정 데미지 800일 가해요 그런 다음에 매번 활성화마다 그 탱 이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빔 쏘는 주기가 짧아요 어 빔 생각보다 짧아요 어디가봤데? 아 미친 개 이쁘잖아 아 이쁘다 다 베타갑니다 아 프로블를 돌릴 형편이 아닌데 근데도 이 퀄리티 포켓다워 프로블로 지금 무리하는 중이라 아 디스플레이서 개래키 진짜 아 아 잊을만하면 디스플레이서 어 어허 슈플리파이어네 아이 왜케 끊겨 호우 자 어디가셨어요? 저 맵에 아무도 안 떠요 땡? 뭐야 지금 홈베이스 누구야 지금 홈베이스 저거 저요 땡? 저 시작할때마다 트래픽 과부하 걸려갖고 맵에 아무도 안 떠요 그럼 지금 베타에 2명 베타에 2명 어 아 그래요? 아무데나 가면 되겠네 밀린 데 가지 오 미친 워프 봐 개쩍는데 이리 오시오 아 이거 미치겠네 로드하우 왜 바뀐거야 로드하우 씨 아니 하나 보았잖아 아니 아 진짜 미치겠네 아 팔랑크스 암호 뭔데 암호 아 훌륭하십니다 저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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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야지 저거 뭐 자릅니까 설마 저기요 몸 너무 커요 잘라야지 그치 그치 흐하 나이저 옆에 옆에 저거 뭐야 저거 디스플레이스 어이씨 디스플레이스 저렇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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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스플레이스 다 터 오버씨요 방패 까고 방패 까고 쟤요 방패 까고 저거 쟈요 방패 까고 저거 쟈요 저는 방패 따윙 안 갑니다 아 에임 무엇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왁치맨 1번 스킬 뭐하는거죠 근데 왁치맨 1번 스킬 실드인가요? 왁치맨 1번 스킬 실드인가요? 실드 맞죠 아 아 왜 밀어 밀어색겨 레이더 주의 레이더 주의 저새끼봐라 레이더 온다 레이더 레이더 마침에 1번 스킬 실드가 받는 데미지를 일정래 감소시켜주고요 그리고 실드가 해제되거나 파괴될때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적함에게 슬로우를 걸어요 오오 진짜 없네 그니까 이제 근접전에서 내쳐하는 용도 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어 저거 아 맞고 계시네 아 비덕을 맞고 있었지 비덕을 레이더 비덕을 레이더 비덕을 레이더 저 지금 데스 좀 위험해하고 데스 좀 위험해하고 디ف 자러 갈게요 어 위험해 지원 Jesus 히프 핵놈! 뒤져라! 진짜 질톰 너무 양심 속으로 너무 느리다 뭐 그래도 재밌으니까 됐어 그렇구만 저희는 왜 여기 전부 다 있죠? 어? 아 혼자가 깼다고 그래서 내 알파야? 내 알파에 아무도 없어 왜? 저 알파 갈게요? 제외도 알파에 없잖아요 지금 감마, 감마 가셔야죠 이제 감마 준비, 알파 가지만 감마 준비 지금 폼베로 튀셔가지고 업계 레이드서 받고 오세요 영업이신 분들 예아 일단 저기, 레이더 새끼 하나를 조져버립시다 일단 지금 우리 기지 위쪽에 위쪽에 보시면 이제 숫자 뜰거에요 100% 옆에 숫자 2 돼있고 저건 3있죠 그래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나 밀리는 거고 그거 이외에도 아군 스탯창 보이세요 왼쪽에? 네 아군 스탯창 옆에 있는 숫자도 그 사람들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알려주는 거에요 업그레이드는 홈베이스나 전투기수도 하시면 돼요 와 미친 큰일나는데? 여기 나오.. 저 여기 함성 모양 왜이래요 이거 오 잠깐 가대 가자 아니 좀 이거 저 저 저 혼자인데 좀 헬프 저도 왔어요 홈베이스 점령하고 바로 홈베이스 점령하고 수리하고 바로 튀어가니까 이거 좀 그러시면 안 돼요 어? 디스플레이서 뭐지? 가자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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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 데큐 크라잉 아 이거 틀리라 그랬구나 피통이 너무 까였는데 지금 저건 다 뒤질 것이야 저에게 도전했어요 왜 나냐 야 왜 나냐고 야 개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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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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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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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신 아프잖아 팔랑크스 암화도 나쁘지 않네 레이저어 다시는 팔랑크스 암화를 무시하지 마라 아 내가 쿨이 쿨이 안 돌아 내가 봤어 먹었다 팔랑크스 암화 좋아이홍 얜 잘라 잘라 파이오네언 파이오네엌 잘라 나이스 위인 다시는 글라딘스를 무시하지 마라 어 제 밑에 이상한 애 붙였어요 네이더 속도 개맞네 꺼져 새끼야 자 가요 베타 베타 막으러 갑시다 저 잠만 지질 것 같아요 네 집 가세요 그러면 어딨냐 할까 아 여기 있구나 뭐야 어디있어 디스플레이자 새끼구나 누군가 했더니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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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뭐다 머릿수로 승부한다 그리고 헤비다 헤비 둘이다 어디도 맞으시는 분 있어요 글래디 맞으시네 빔토이고요 아니 점프를 잘못했잖아 파랑스 온 야야야야야 뭐야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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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네 이 새끼들 야야야야 ren 아이쿠 비지 빠찌라면 위험한데 지원요청 지원요청 갑니다 글래디샙기 일단 한번 조지고 합시다 빨리 가 cancers 나에서 딜련 atheist 브所有 나로 사이에 그때 지지 연어 기억할게 야 이거 나쁜 거꾸라 어 이거 어디가세요 리프터 아저씨 아 어디까지가 이거 제가 왔습니다 뒤에 온건 아군이죠 적군아니죠 아고있네 다행이야 뒤에 온건 아군이죠 뒤에 온건 여기 나이스 플럭스 미쳐라 새끼야 나이스 플럭스 아 근데 우리 업그레이드 밀리는데 한분 저거 업그레이드 가서 저기 뭐야 알파가서 하고 점령하셔야 되는데 네에에에에에에에에 제가 가야되나요 아니죠 저는 느리인데 제가 저 저 부스터있으니까 아니 다 여기로 오네 얘네 다 여기로 오냐고 아 잠깐만 잠깐만 난 때리지 말아줘 미안해 내가 내가 잘못했어 괜찮아요 지금 제가 맞고있어요 어 뭐야 나만 남은겨 그러면 뭐야 플럭스 어 이건 아닌데 잠깐 이거 아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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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고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빠져봐요 좀 나 가고있으니까 아 뒤지겠네 저거 저건 오쿨탐이 낮춰져 아아하 아아 아퍼 아아 그럼 이거 연휴연섬 나와서 짤레이 아아 등석으로 버텨요 판단이 안좋았다 애들이 전부 홀딩하러 디스플레이서다 아아 레이더네 어 디스플레이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만 안가면 되요 가까이 가면 밀쳐버리니까 아아 글라데이터 새끼야 왜 또 저기있어 근데 디스플레이 있어도 하나 저격하니까 조심하시고 지금 워치맨하우스 거기 볼 때가 아닌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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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놈있어 여기 배고갑니다 지금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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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프네 아 대책없네 이거 어 저새끼 하풍거렸다 하풍거렸다 아 뒤지겠다 뒤지겠다 내가 뒤지겠다 내가 뒤지겠다 내가 뒤지겠다 내가 뒤지겠다 내가 뒤지겠다 내가 뒤지겠다 발 쓰러 내야지 아 벌써 이데시야 벌써 이데시야 안되는데 탱은 괜찮아요 탱은 기억할게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이승너무 이쁘다 아 아 저기 있는 전원 뭐야 저거 일단 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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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저거 파이언이요 저거 하나 뭐야 파이언이요 저거 저 잠시만요 저거 손먹혀요 걱정마세요 포탑있어요 포탑 저거 존나 아파서 탱 아니면 못 버텨야죠 알파를 밀면 막으러 오게 돼있어요 아니 어차피 저거 제가 막을테니까 파이언이요 한척 가봐야 저거 안돼요 제가 막을테니까 알파를 가시면 됩니다 아니요 제가 가요 제가 가요 제가 어? 들어가가면 되죠 두놈 왔는데 뭐 두놈인가? 한놈 아니었어? 어 뭐야 나 윙권치 안누렸어 그 베타 섹터에 상주하고 있던 애가 있었어요 아 뭐렇게 아프다 이거 이게 겹쳐가지고 못보었더니 뭔가 했더니 두놈이였구나 아이씨 죽어라 새끼야 죽어라 이 보라지드나 내 에이브 시간 가 아 글라데이톤 또 언제왔어 이씨 저는 순간이동 먼저 할게요 저쪽 먹고 올게요 베타 점령놈이지드 다 안쓰어지네 베타 점령 부탁드립니다 네 베타 드시고 계세요 다 일로 오냐 왜 한놈 더 왔어? 뭔지 왔어 이씨 근데 이거 게이득이죠 게이득 이정도 희생으로 얘네 막으면 저희가 감마 먹고 갑니다 감마 그대에너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네 어차피 지금 우린 알파 점령 끝내세요 지금 알파 계신 분 알파 점령 끝내시고 그런다보려 감마 먹고 알파 타고 에너의 베이스 가면 끝납니다 이거는 아 사이드에 딥미노 기풀 어디갔어 저기있구나 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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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요 감마 갑시다 땡겨요 지금 저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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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 도약 전 이거 다 먹고 갈게요 여기 주기까지만 먹고 갈게요 미친 이름 나한테 쏘아 아 이거 차마 쏠 수는 없고 자 이거 먹고 갑니다 예이 자 어그로가 나한테 끌리게 만들어주면 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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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아픈가 봐라 끌어댕긴다 끌어댕긴다 아하 이거 블라데이터 측면사기 중에는 대측면사는데 이거 고스메어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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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상승해봐요 어 뭐야 왜 엉뚱한 사람 때려 넌 레이저다 새끼야 오오오오 오지마 블라데이터 야야야야야 이거 코어를 한 명만 때리는게 좋은데 보스를 한 명만 때리고 그래야 제가 실드를 드리죠 그래야 이제 레이저 맞으실 때 실드를 드리는데 이거 지금 감마인을 다 죽입시다 어차피 제가 글라디에터는 이거 얘네 여기서 내가 이거 하자가 때리면 이걸 따라온 애가 있나 일단 얘네 여기서 못나가게 하고 슈플리 저새끼는 좀 따 버리고 나는 내 4강에 들어가서 저건 대응이 안되는거지 아이고 아파 아하.. 저.. 저 늦기도 이상한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디스플레이서 워프합니다 디스플레이서 너무 멀어도 대응이 안되는데 저거 일로와 새끼야! 와디 갔어! 아 글라디 저것도.. 문구씨 괜찮아요 제가 때리고 있어요 슬로우 벌었어요 슬로우 저..저 지금..저도 지금 이거 사진.. 저는 이거 팔랑크스나서 이거 지금 기록이 존납다 하시는데 가만히있어 새끼야! 워프링 뭐야 워프링 뭐야 방금 누가 왔는데 잘할거였나? 잘 못뿐고 있죠..없어..없어.. 그쵸 누구..왜노 노는데..다 다시 지었는데 오호..아이..어이.. 베타베타.. 저 베타갈게요 저 베타갈게요 방금..아..확인 못했네 파이오니언가 그러면? 저거 이거 한명이 알파 맞고 지금 글라디 아저씨가 알파를 맞고요 나머지 베타 밉시다 최대한 빠르게 네에.. 지금 알파에는 누가 없지.. 아씨 파이오니가 여깄네 디스플레이서 보라서 거기있는거 사실은 함정이었습니다 응? 응? 거의 디스플레이서 갑니다 필러 거울로 가는데 뭐하는 새끼 질거? 아 진짜 다들 8업 받으셨죠? 8업? 네에.. 그 저기..아니.. 글라디에 싸웠을 때 진격하시면 안되죠? 홈베이스에서 저기.. 쭉 치고 계셔야죠 지금.. 업그레이드 8업도 안받으셨는데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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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위파känell questions 아 이건 Corinthians 도착 if we got hit beer 인천. 인천. 아멘 위원했다 헹 방어 막 저에게도 막 저에게도 걸던데 막 네 전환실드로 자신에게 그는 건 1번 스킬이고 아군에게 쏘여주는 건 우클릭이에요 그렇게 COG 실드는 데미지를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받은 데미지 일부를 제 에너지로 전환시켜줘요 와 미친 그렇게 해서 제가 에너지가 7500이 모이면 그러면 이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설마 그 이상한 에너지 구역 네 그 입자폭 한쪽을 가자 우주사람 야마토가 아닌 우주사람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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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도 아깐데 이거 아군에게 질 안들어가요 글라디 영혼의 마따이 이거 저 엄청 아 우리 힐러가 늦게 왔어 글라디에이터끼리 마따이를 까고있어요 지금 여기 아 지금 갈게요 응 글라디끝 글라디끝 잘랐어 오케이 디플 떨어져 디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자 갑시다 이거 또 홀딩당하게 생겼는데 아 실드 뭐야 그러면 이제 제가 알파원을 먹어서 맛있게 갑니다 갑시다 뭐야 또 왔네 아 늦어요 진짜 글라디끝 그거 참 크군요 이거 레이더 자르고 애들 생가고 들어갑시다 계속 이렇게 오면 못 막아요 알파도 지금 먹으면 완벽하게 저 10초 저 10초 넘었어요 갈게 알파랄까? 지금 워프합니다 적배로 갑니다 적배로 감마 거쳐가지고 홈베이스 가시는게 나한테 괜찮아요 그러면 에너지맨 에너지맨 바로 갈게요 감마도 에너지맨 추천합니다 감마 온라인 감마 좋까 감마 좋까 어 어 어 갑니다 오늘 미사일 포탑은 죽는다 도착 고창 도착 아 미싱 빛 못 조여졌다 큰일났다 저 10월이 부터 좋아지는데 그러게요 많이 아파 보인데러지 제가 에너지 7500 갖고 들어왔는데 갖고 들어 왔는데 지금 포인트 디펜스는 다 썼어요 아 미시 10라입니까 그거? 포인트 디비스도 칠추덩이 바깥네? 와 방패 좋다 왜 나한테 왜 나를 안 때리는거야? 자 끝났어요 방패 아니 미사일 다 없앴어요 갑시다 나이스 글라디에이터 플랑스 켰습니다 말뚝박자 미시도 내렸고요 갑니다 사이드에다 박아요 아 진짜 아픈데? 파이어드 1.4 파이어드 1.4 와 존나 멋져 옆에서 계속해서 휴지않나요? 진짜? 알려줘 알려줘 아 죽는다 코어 부셔요 코어 내가 깨고 있어 제가 깰거에요 아 코어 전살 아드 , 아, 이스키 위에 다 acho다 야, 코어.. 돌 쥐이이이 to ㄴ err gg 에이이이이이! 지지 와 연취봐 지금 로드아웃이 왜 갑자기 지원자가 바뀌었지? 와 소름이다 진짜 와 진짜 이쁘다 로드아웃 바뀐거 개앱한대 진짜 아니 진짜 오토포인트 디펜스 이거도 개앱하고 진짜 아이가 뭐 싸서 된거같은데 와우 진짜 멋지다 와우 진짜 멋지다 와우 엄청 오졌다잉 너무 이쁘잖아 아 진짜 한판 할때마다 막 뽕에 쳐라갖고 그냥 진짜 오졌..뽕이 오졌다잉 뭐야 왜 돈..돈 왜케 안들어와 그래도 평소에 받는 양이 반토박 나는데요? 이유가 뭐지? 그..그거요? 그냥 이거에요? 헐.. 어..잠만..불러서.. 잠깐.. 어..잠만..